자막 gib landing 구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곧 시나리에이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W RO님구화 안녕하세요! 잘튼기님구화 안녕하세요 출책! 될텐데!! 다시한번 다시한번 또 어딜 도망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도움 좀 받으려고 찾아보는 건 쉽지만 일부러 안 찾아보기 이거 이거 이것 때문에 이게 안 열려요 태트리오 연식을 아 QWA 들어와요 매명이 되면은 그때 카운트 들어갑니다 지금 스토리 밀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를 밀고 있는데 어떻게 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잠깐만 나 이거 캐릭터 좀 바꿔야겠다 고아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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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집에 오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그렇구만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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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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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이걸 몰라요 아 원쇼 반응해야 돼요 아아 어떻게 뭘로 원쇼 반응을 시켜야 돼 불 불 아니면은 어떤 거 오오 스팸마요 어떤 원쇼 반응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뭐를 아 불로 해가지고 얘 여기다 멈추는 거구나 아 알겠습니다 번개였나봐요 번개였어요 그럼 번개 캐릭터를 제가 바꾸고 올까요 아니 그니까 채팅이 이상하다니까 번개 번개 번개면은 나 기본 아니 시누브가 있구나 됐어 시누브 시누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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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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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왔다 이제 불로 불로 지지면 되는구만 오케이 불편하구만 불타올라라 네 뭐야 어 이게 불 했네 아니 채팅 아무 일 없었어요 저 만진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왜 이래요 도대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아 이제 열 수 있구나 참 폰트가 아니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지금 이걸로 바뀌어 있다니까 어제 확인했어 안그래도 끝나고 나서 폰트가 너무 칙칙해가지고 어 이거는 바람으로 밀어야 되는데 바꾸기 고딕체 에반데 그러니까요 바람 행자니까 가위바위보 고바 까지 하겠지 이제 뭐야 밀었잖아 그러면은 아예 그냥 나 이거 타이나리로 한번 바꿀게 어차피 들어오 들어올거니까 가차 지금 돌 두번 돌리 두번? 아마 세번까지 돌릴 수 있을거야 내일 와 내일 무슨 냉매? 아 어제 셧다운됐다가 갑자기 켜져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멋지군 잠깐만 쟤 보유한 권능이 부족하다는데 아 아 진짜요? 뭐지? 가시죠 벌써 생각을 하세요 랩매 하실건가요? 랩매 같이 되는거에요? 랩매은 혼자서야 되는거 아니야? 타이밍만 잘 맞추면 원래 RPG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거는 스토리를 넘기는거지 아 그러니까 적으로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고스날에 이겨서 꿀 빨려고 언제쯤 허공을 쓰고 있대 누가 포인트 없이 들어올려고 하나? 다들 포인트 쓰고 계시는데 딱 4명 4명 추가되면은 그때 딱 4명 되면은 이제 저기 뭐냐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얘 뭐하는거야 얘 고우 렛츠고 마이르사 얘는 이름 뭐에요? 이쁘게 신혼낸에 숙제하라 오케이 뭐지? 잘 따라와 움직이기 시작했어 눈을 가리는데 어떻게 보지? 마음의 눈? 고스나이나 똑같군 고스나이도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헛소리를 해도 선을 내주실 분이 아무도 안기시네 선합시다 스타레일 하고 있어야지 보시면서 하시는 거죠? 어깨이 도우 도우 스스문오까 난까 대치닷드구다사이 요거 아까리 마세인 어어 어디로 가야돼? 이거 작동해야돼요? 맞는거 같은데? 진짜 숙제하라 오케이 근데 작동하였자 아까 그 전에 있던 데로 가는 것 뿐이잖아 의미가 있나? 어 일어나있다 어 일어나있다 방금 생긴 친구 붐붐이에요 아니 지금은 뭐 안계시니까 말해드려도 되나? 어 변신했다 만물로 변신했다 원소 반응으로 죽이려고 또 그러죠 이렇게 스토리 읽는 중에 연소 반응을 일으켜서 죽을 수 있나? 붐붐 가자 붐붐인데 왜 삐삐라고 얘기해가지고 원니이니까지 쓰셨습니다 이제 카운트 들어갈겁니다 아 나냥님 보고싶다 이제 재방송 안오시는거죠? 슬프구만 어 권능이 자기만 절... 아 그렇구만 그렇군 권능이 이런거구만 일단은... 이따가... 권능 어따 써야돼 아까 보니까 저 위에도 권능 있고 있던거 같은데 어느쪽으로 가야돼 어디에 가야될까? 겐노... 스킬을... 몰았다는데 지금... 뭔가... 원신 다시 시작할까? 다시 시작해도 되요 가차권 28개 아마... 30개까지 가능할거에요 저거 바꾸면은 3번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맨 아래꺼는요 기다려봐요 맨 아래꺼는 별로 없을텐데 4개 일게 말하셨어요? 고추닉테고다사요 요쪽으로 오세요 묵... 켭 무щ염나요 묵협나요? 헷... 웬일로 켜스트를 하시죠? 저 퀘스트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막힌 부분부터 킨거에요 묵협나요? 묵협나요? 웬일로 퀘스티를 하시죠? 저 퀘스트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막힌 부분부터 킨거에요 지금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거고 카자친구 나오면 뽑아야하니 카자는 어떤게 어떤게 필요한가요? 자 타이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나요? 됐다 타이머 진행합니다 가자 출책 출책때문에 원리인님 출책때문에 출책이 막혔어 야 60년속에 막 나오네 이 캐릭터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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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식카니 쇼데스요네 이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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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분명히 고양이 발인데 고양이 발자국이 아니고 사람 발자국이 남는다고 고니치와 일로와요. 제가 올려, 올려다 드릴게. 어쩐지, 스토리를 진행을 하는데 한 분이 안 계시더라. 다시 올려 보내야지. 말상. 자, 오시지요. 3일 동안 안 했는데, 아 진짜요? 저는 진짜 원신 열심히 했어요. 지하철에서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 스토리 어떻게든 깨보려고. 원신 진짜 열심히 하고. 차로장아 도우수고시마시타까? 시고따 도데스까? 와요 빨리 원니니. 친척집가서, 아아. 지금 하나는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있거든?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제가 확인,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래요. 마신 임무 있고, 월드 임무 있고, 지금 황금빛 꿈 하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하고 있다가, 황금빛 꿈 하고, 그 다음에 객성! 여기 객석에 그 날아가는, 그, 날아가는, 저기, 날아가는? 날려, 날, 뭐니깐, 그 떠있는 성? 거기를 못 가가지고, 그 다음은, 하이샤, 아아! 하이샤! 아아, 쏘까아. 그 상황이, 지금, 좀 문제의 한 번 됐어요. 그거 갈 수 있는데, 아 진짜요? 그걸 못 가가지고, 이따 끝나고 나서 좀 알려줘요. 이거, 이 미션 끝나고 나서. 그쵸. 바나나와도 안 깨져있는데, 닐 피케를 하시네. 어, 화면 어때요? RCD죠? 아, 저 이제, 진짜 원신하는 사람 같죠? 이제. 아, 진짜요? 오케이. 아, 눈! 땡큐! 페이 마치! 이거 맞으면, 아, 아야잖아. 분옥각을 말하는군요. 이건 뭐야? 뭐, 작동은 안 하는데? 아, 이거구나. 하아악!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일부러 안 찾고, 여러분들 그냥, 자문 구하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유튜브 치고, 이러면은, 다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같이 하면 재밌으니까 그런 거지. 저기 있구만? 아, 여기 있네. 어떤 레벨? 레벨? 레벨 킬 한다면서, 레벨 킬 안 하시는. 26 WHO 시참말고, 마신 임무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거에요. 걱정 마요. 2 2 근데 조금만 돈만 주시면 된다 이거지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즐겨요 우리 우리 즐겨요 레벨업 해야 원석을 주죠 뭐 그렇긴 하지만 한 번에 올라가면 원석 주겠지 11시부터 시참 안 바꿔 하면 되잖아 지금까지 시참 해가지고 테스트 좀 하다가 여기구나 먹는 거 아니였어? 안 올라가면 마시는 물 못함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방법만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11시부터는 알아서 해볼게요 어 밖이다 드디어 밖으로 나오는구만 안녕 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은 없겠네 하하 어 어 꼬리까지 뽑아주지 채색 펠트에 있다고 몇 번이나 말 있잖아요 그래요? 더 얘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돼? 좀 더 앞으로 가야되나? 끝? 이게 끝? 끝났네? 끝! 끝! 뭐야? 으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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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옹 굿 땡큐 다음 미션으로 가볼까여? 칫기니- 칫기니.. 미션니! 이케 마쇼오까 마진! 마진 업무 내가 이거를 못, 아이고 잠깐만 누함cze에 뭔emi 다위모드에선 임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지. 꿈속의 모발. 뭐 어떤걸 할까? 뭐랄까요? 우리. 아직 끝난게 아니구나? 끝난게 아니었어. 그! 사막에 이런곳이 있었다니. scratches need 됐소. 야영지를 만들었고 대화를 또 해야되는구만! 왜이렇게 귀찮아 아 왜요 저기 올라가야되네 잠깐만 이걸 워프포인트만 찍고 올게요 가자 뭐 마시 재화 이벤트 쾌 지역개방 아아 그렇군 오케이 컴퓨터가 죽어서 뭘 못해요 숙제? 살려요 진공관을 바꾸면 돼 아 테트리올을 못해요 아 그렇구나 ㅋㅋㅋㅋ 나는 또 숙제하는게 있다고 간단히 뜯어보고 끝날려구요 오~~~~ 컨텐츠인데 아직 어때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원신의 특별함이 산다고 엘링크님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됐쇼 주간보스는 뭐예요 주간보스는 처음 듣는데 모르는 건 좀 충격이네요 왜요 왜요 타르탈리아 같은 애들이요 아니요 네 일장도 안 깨는데 깨도 근데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스토리 다 넘기거든 늑대는 뚫었어요 맞아요 늑대는 뚫었어요 그 늑대는 뚫었어요 그 늑대는 못 죽이더라고 하다가 중간에 엄청나게 딜 들어가다가 그냥 용서하겠다 뭐 어쩌저고 얘기하고 막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늑대 임무는 끝냈지 나는 그 떠다니는 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 이따 11시부터는 시참을 안 받을 테니까 그거 월드 월드 임무 마신 임무 마신 임무 좀 알려줘요 네 떠다니는 성 같은 거 있더라고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해가지고 내가 그거 퀘스트를 제대로 못 봤어 누구한테 말을 걸자 이런 게 있을 텐데 일단은 다른 퀘스트를 조금씩 해결을 하고 근데 방향이 그쪽 위로 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몰라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월드 월드 미션으로 해가지고 얻고 있어요 아 진짜요? 골스날이가 제일 못하는 게 잘 찾는 건데 이런 식으로 뜬다고 뜨기는 아 그렇구나 오케이 확인 오 오 도쿠니케바인데쇼까 고찌까 보유한 권능이 부족한 듯합니다 이거 저기 그 또 떠다니는 게 없죠? 떠다니는 애 있잖아요 이제는 소리가 바꿨다 이리언 어디가 찍은데? 떠다니는 애가 있을 텐데 여기서 나왔고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위에 있는 건 아니고 낮은 곳 낮은 곳에 있구나 아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닌데 아닌데? 아 기계장치로도 여... 아 기계장치로 여는 게 있어요? 여깄구만 여깄구만 뭐 나 ni muו 미츠까래 나깐다 아 봐 어 보니 네 뭐 뭐 그러면 물을 마치 해 실무가 있군 좋아요 가시죠 알았어 왜 이렇게 대화가 많아 빨리 가 이거 대화 스티키는거 없나? 자동.. 자동으로 가는 기능 밖에 없네 아직 권능이 부족해져.. 아까 거기 잖아?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에요? 도우.. 도우스레바 인데시오까 샤앗 하앗 어엏? 어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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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여기가 맞나? 뭐야 데미지가 다른 퀴가 들린다 가자 가자 이끄쇼 여기 이쪽으로 가 그렇군 그럼 반대쪽 문을 열면 되는군 열 수 있나? 되는구나 가자 계단 따위는 날개로 그냥 내려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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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들어간다 좋아 열려라 뭐 안 들어갔나? 저기 앞에 멈춰있잖아 왜 안 들어가 들어가란 말이야 됐어 됐어 자 스토리는 가볍게 넘겨드립니다 넌 어때 조금 알 것 같아 난 너를 모르겠다 페이몬 자 갈 길이 멀어 오 오 드디어 어 어 작동이 안되는데 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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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 아 아 뭐 월드 인문학에서 목소리가 없는 그렇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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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림길을 돌아서 이쪽으로 가야되는군 음 음 저기에 왠 복수같은 애가 있네 왜 잡아야될같은 잡아야될거같은 애가 있네 잡아줄게요 잡아줄게요 저것도 아니군 한방이군 올라가야되나 뭐 장치같은거 없죠 올라가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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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진짜 도전 중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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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내려갔으면 안되셨던거 같은데 좋아 다시 흑 이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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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잖아 열받네 열받네 어떻게 가야 되는거야 올라갈기가 없잖아 도전 중단 다시 오케오케 마이르 상 이키마쇼까 아아 아이 눌렀잖아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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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아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아니 위를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위에 상자가 있는데 아 제발 좀 인식 좀 되라 왜 인식이 안돼 아우 진짜 인식 더럽게 안되네 다들 올라갔는데 왜 나만 못 올라가지 바본가 나만 등반 통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치 이거지 아우 와 진짜 어렵네 아우 아우 이건 뭐야 왠지 같이 다녀와 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와아 되게 열받네 눌렀는데 안가지는 마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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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대로 가면 되는구만 오케이 자 따라와 뭐야 그냥 이리잖아 оп 쪼남 어 아우 코아 안녕하세요 Ralopy 아우 kin 아우 아우 저 Library 으 으 으 으 으 으 모시고 직감키라는 데시게도 포인트 치까 은우 코서가 이 또 모임 아스 자 뭐 이제 곧 30분인데 하시고 싶으면 포인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으 으 도와주고 싶으시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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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보실래요? 저는 좀 이따가 마이르 상와 즉갓데 아리갓도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으 으 으 잘 안보이지? 하 으 으 으 으 어딨는데 큐더블리리아님 끼셨구여 원니니님은 아직 못 끼셨는데 오오오 3인칭이네 뭔소리야 이제 기억못한다 한표라니 뭔순 뜻이야 근데 어떻게 열어요 아 이제 니뉴원님은 나가셨고 한 문 더 가능하십니다 이건 아니고 도어 악해따라 악인 좀미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카운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가는거구나 애초에 설마 못하는건가요 다음판에 가능하세요 다음판에 뒤로 오셔야 되는데 오 아이템 괜찮은거 많아 페이모님 맞죠?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많이 열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중이라 일단은 이제 카운트 들어갑니다 카운트 이레마스 30분 카운트 이레마스 그 올라가는걸 못해가지고 못겠어요 안그래도 했지 이것저것 이거 알고 계신분 더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어디있어요 어디계세요 전 깨긴했는데 꽉 찼잖아 아 다음판에 하시면 돼요 아 아 도야템이키바인드에서 고 어딨어요 어디있어요 여기있어요 적극 저거 불 켜야지 뭐뭐뭐뭐뭐뭐 몸부를 켜야 돼 그냥 놀고 계시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분 어디 가셨어? 이 피부는 위에 계신데? 애초에 위에 있나 보다. 그럼 이동을 해서 다시 위로 가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왜요? 왜 거기 계세요? 왜요? 아! 순서가 막장이야. 뭐 어때요? 순서가 막장일 수도 있지? 순서가 막장일 수도 있어.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월요 아침 드라마 끄. 막 김치싸대기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서 못 올라가잖아 퍼즐 좀 풀게요 퍼즐이 어딨는데 퍼즐이 어딨는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 퍼즐 따라오세요 가시죠 도움만 받으니 도움받을 수 있죠 도움만 받으면 안되긴 하는데 그래도 컨트롤이나 이런거 늘었어 웬만하면 제가 혼자서 방송 이후에는 저 혼자서 다 한단 말이에요 뭐야 여기 있겄잖아 아니 아참 진짜 이거 왜이래 깜짝이야 다시 됐다 와 됐다 먹었다 ZZZ님 고아 안녕하세요 발동 갈까 뭐지 오 이걸 너무 느리게 한거 아니 제가 그동안 스토리를 제대로 안밀어서 그래요 언제 깨지는겨 곧 깨져요 걱정마요 들어가라 들어가 그치 열린다 자 오케이 좋아 갈란서서 찾는다고 한들 나 혼자 다 찾은거잖아 따지보면은 스토리상은 아 아 그래요 오늘 안에 깰수 있나 포인트작방송 뭔소리에요 날잡아서 마신인문만 하는 방송도 해보죠 오케이 밑에 깔리면 어떻게 돼 죽나 궁금한데 원시는 포인트작임 이런 어떤 포인트작 고씨나리 고씨를 코인 모으는 자기에요 추천한다고 코인도 잘 안모으니깐 아 그렇구나 보는 방송이요 그렇지 고씨나리 보는게 재밌진 않더라도 어 포인트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벤탈 때 쓰기 괜찮지 메가 이상한건가 아 왜왜왜왜왜 흐흐흐흐 그거야 저를 안믿으시니까 그런거고 근데 그 새 캐릭은 언제 나와요? 원시네 그 누구냐 카즈아? 카즈아인가? 언제 나와요? 지금 열심히 모아놓고 있는데 아 복귀캐에요? 12일 뒤 아직 멀었네 열심히 퀘스트나 깨고 있어야겠다 봐봐요 엄청나게 모였죠 지금 어? 진짜 한명 안 올라오신건 아니죠? 네 아무리 그대로 갈 뻔했네 더위가 있었잖아 제주도 갈 때 오오오 가족이랑 제주도 갈 때 제주도 사진 많이 찍어서 좀 보내줘요 태트리온니 고아 안녕하세요 치츠게임이라니 뭔소리에요 10여만짜리 타이날이 게임하고 있는데 왜 싫어요 보내줘봐요 제주도 딱 한번밖에 안갔단 말이야 전망.. 아까 전망 포인트 있었던데 전망 포인트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뭐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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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월드캐 1도 안 끝났다 왜? 엘리베이터에서 못나가요 아 진짜요? 사방이 벽임 이런 어떻게 된거야 어쩐지 흐흐흐흐 지베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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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베또 지금 처음봄 그쵸 제가 최초일겁니다 마시는 물 1장도 안 끼고 황금빛 꿈 깨는 샴 원신하는 스트리머 중 처음봄 그게 바로 고스나리 뭐든지 최초야 뭐든지 최초 흐흐흐 뭐든지 최초를 찍는 스트리머 고스나리 나갔다가 다시 불러오는 것도 방법 오케이 워프를 기다리는 방법 워프가 곧있나요? 어 그치 타이머 멈춰둬야지 오케이 오케이 타이머를 한 3분정도 늘려놓겠습니다 3분정도는 그냥 갔으니까 오세요 다 오셨나요? 다시 타이머 갑니다 가시죠 휴 수업 끝 뭐야 혼자 있는데 수업도 들어야 돼요? 테트리오 테트리오 하기 오오 테트리오 입문을 고스나리 방송으로 하신 우리 하유이님 저걸 안봐 뭘 뭘 뭘 뭘 봐야돼 뭘 봐야돼 뭘 봐야돼 오오 오우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다 위쪽에 있는데? 다 위쪽에 있는데? 이게 바로 타이밍! 퇴닝 퇴닝 크레인 쇼닝 acordo 잠깐만 나 이거 눈맘 좀 먹고 그래도 눈이 있는데 먹고는 가야지 다른 것도 객 차보자 가시죠 이쪽이 아닌데 아까 나갔... 아까 갔던 곳 아니겠지? 아 여기를 한 번에 못 가네 어? 저기에 뭔가 있다 페이몬님이 월드에서 나갔습니다 왜왜왜왜왜왜 아 잘자요 한 자리 남았네요 한 자리 남았어요 이거 리셋할게요 일단 타이머는 제껴두고 어떤 퍼즐 얘기하시는거지? 이거... 아까 왔던 데잖아 이거는 아니구나 제대로 왔구나 제대로 왔구나 천이 아깝네 왜요? 같이 하는... 스피머랑 같이 하는게 중요한거지 반 열기 반 열기 반 열기 반 열기 뭐야 왜 상자가 열려있어? 오케이 끄기 끄기 오... 500으로 내릴까 책잭 금지 여기니 아까 왔던 데잖아 1 플러스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1 더하기 1은 2지 잘 따라와 1 더하기 2 어디에 가야 할까요 어디에 가야할까요 다 성공했네 상자도 있네 출첵티가 맞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출첵티에요 됐어 3개 하나 남았다 상자만 먹고 갈게요 먼저 가게세요 금방 갈게요 잘 따라와 분실물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 뭐지 왠지 모르게 문이 열렸는데 원신을 볼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 고시나리 목소리를 듣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안열릴거 아니야 보유한 권능이 부족한듯 합니다 저거 하다가 너무 지루했습니다 아 진짜요? 재밌는데? 오무시로이 되쇼 다들 위로가 어떻게 가셨죠? 높은 곳 여깄구나 오케이 확인 여기는 아까 왔잖아 그래 망 절반도 안하셨죠 진짜요? 어떻게 가야돼? 하이 언제 봤었지? 업데이트 뭐요? 잘 따라와 아 진짜요? 갈티폰 할 때 처음 봤었구만 이거 안돼요 고래에 이케나인데스 아 위에 뭐가 있긴 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머리를 좀 굴려봐요 뭔 소리에요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지금? 볼피날이 지금 두뇌 풀가동 중인데 올라는 왔구 희예복 작동을 해야지 가지 작동을 안하는데 위로는 갈 수 있나? 위로는 못 가고 여기 막혀있는데 어떻게 가 아 연계캐만 두개에요 아 진짜요? 하다가 중간에 저거 해야겠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3개 아님? 3개? 찾아보셨나보다 뭐지? 이건 처음보는데? 오호 자 눈 좀 먹겠습니다 눈 좀 먹고 다시 가겠습니다 후일담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됐어 다 됐어 와 이런 망할 퍼즐 뭔가 열렸다 뭔가 열렸다 얘는 한것도 없는데 노동은 내가 다 했는데 우리가 다 했는데 저는 큰일날 것 같아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승강기인가? 뭐야 빨리 가자 승강기로 고고고 에레베타니 고고고 considered 검은콩 님 안녕하세요 검은콩 님 잘 따라와 잘따라와 weiß 스텁 cannot 하하하하하하 그렇구만 얘네는 언제 따라온거지? 건콩린치 몇포있어요? 레알 졸려 하하하하하하 하지만 이 와중에도 해야지 석판 이야 뭔가 되게 최신식이다 저 그지에요 왜왜왜 검은콩린이 왜 그지에요 와 3개 더해야돼 재밌겠누 금방하면 되지 뭐 근데 아까 그 똑같은 퍼즐을 똑같이 해야되는거에요? 네 내일부터 6월 1일부터 그래서 한정 3개씩만 하려고 들어가요 같이 안들어가면은 막힌다고 아구 뭐야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거야? 아아 아아 어떻게? 이겼드아 역시 일주일걸림 아 진짜요? 뭐야 애들이 죽어가는데? 얘들 지금 망망났는데 얘들이 죽어가고있어 뭐야.. 애들 얘네들 써자나 오오오오 축하축하 아 그래요? 가시장, 가시장. 가시장, 가시장. 팔로미 안녕 S는 많이 돌렸으니까 오케이? 오오오 애들이 안죽는구만 잘 죽질 않아 잘 따라와 아주 좋아요 오우! 내꺼 봐 자 어 관전 포인트 전망 포인트 오케이 한번 찍어주고 위에 있구만 흠 잘 따라와 뭐 데에 아 업데이트때문에 방송 못봤네 어? 무슨 업데이트 퇴 데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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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금방금방 죽네 와아아아아아 퇴 퇴 퇴 퇴 퇴 퇴 퇴 아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퇴 흠 분실물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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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업데이트 뭐지? 그러게 좋아 드디어 워프포인트가 또 하나 생겼구만 야 싸우는건 내전공이래 싸우는건 전공이 따로 있는데 어 그럼 폰테 돌아오나? 워프포인트 오오오오오 좋은 물건의 냄새가 나 좋은 물건의 냄새가 나 잘 따라와 이건 못 열잖아 지금 딱 봐도 여기가 열개같이 보이네 1시 반부터 마신 임무하는거 열한시 내일 가야되는구나 엿 엿 사람도 없는데 몇명 있길래 몇분 안계시나 열더러 많이계시는데 많이계시는데 생각보다 한 일곱분정도 있을거같은데 시참자가 계속 남아있어서 맞아맞아맞아 아마 이제 과태배는 11시 마신 퀘.. 퀘스.. 퀘스트? 퀘스트 퀘스트 어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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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그니까 싸우자는 얘기잖아 안녕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와 제가 있으면 몇 분 걸릴 거를 몇 초 만에 끝나네 그냥 녹았어 맞아요 마이리상의 오카게 데키가 도겨드렸어 대박! 데미지가 야아 골씨나리가 있잖아 걱정마 걱정 말라고 이 골씨나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골씨나리와 친구들 근데 골씨나리는 거의 해결하는게 없고 친구들이 더 많이 해결하지 골씨나리와 친구들 와 눈 되게 많이 먹는다 좋다 에잇 잘 따라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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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귀엽다 잘 따라와 에잇 근처에 아직 작도 사규가 되기 나이 모래시 희나 희나 도케 그 아르라시이오 그 아르라시이오 여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쪽인데 그 아르라시이오 찾다 이건 아니겠지 에잇 톡 뭔 차임?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보시는거지 엘링크님한테 물어보시는거겠지 뭐 잡아줄게요 어 사라졌다 어 야 애들이 그냥 녹네 담남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의 방송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에잇 아유 이게 이게 아닌것 같은데 한번 더 회전해야될것 같은데 참여 가능해요 한자리 안그래도 한자리 남아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에요 스킬이에요 아 좋은 물건의 냄새가 나 좋은 물건의 냄새가 나 들어와요 들어와요 담남님 카운트는 따로 세지 않겠습니다 딱 열한시까지 하고 열한시부터는 저기 마진 업무 들어갈거니까 주이시카라와 마진 교무 마진 퀘스트 이곳도 오믓 오믓이시카라 제이 다스케대구다사이 오다스케 호시 퀘스트 근데 어떻게 가야돼? 그 다음을 모르겠어 물론 찾아보면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모래씨가 아까 하나 없었.. 없다고 그래가지고 뒤집지 못하겠었는데 태고의 모래씨가 있는 듯합니다 자 오픈 만지기 했는데 불 불 불 불 불원쇼 불원쇼 있어요? 불원쇼? 불원쇼 있으신 분? 담남님이 딱 불원쇼 같은데 불쾌 담남님 일로와요 어디갔어요 아니면 내가 바꿔야되잖아 어.. 바꿨다 마이럴타 아리갓츠고자이마스 이거 또 저기 가가지고 또 그거 해야되는거야 아니면은? 또 만져가줘야되는구나 가자 오케이 두개면 되나? 아하 아하 잘 따라와 그 불조심해 어어 창자가 일닫자 뭐야 이거는 신묘한 볼묘상자 흠 문실물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 하막 텐트 휴식 랩랩니 구아 안녕하세요 원신 원신을 안해서 이준 이쪽 맞아요? 고지 차려고 길이 잃었어요 이준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큰일난데 안되겠다 골스나리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잡힌님을 어디계세요 저여깄어요 아이고 이거 누르면 안되는데 이분도 길치야 조용히 하세요 어 찾았다 찾았다 봐봐요 그 다음 어떻게 하지 내려와요 맞나 죄송해요 길을 잃어먹고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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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아까 이쪽으로 가다가 안갔거든 이거 그거잖아 그 독수리 요용제 형 형 구하러 와줬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네 그거잖아 어디가 이쪽 아니었구만 다들 어디계셔 어디계신거야 나만 안보이나 보겠다 아니 어디계 아 저기계신구나 오케이 안열리는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 회전시켜서 하는거구만 오케이 머리쓰는 것도 곧씨날이지 열자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끝 뭐야 근데 왜 없어 표시 아 복원은 나중에 해도 되는거였구나 자 자 제가 해드릴게요 저거 다 해야함 아 진짜요 저 두개만 있는거 아니였어요 잘 따라와 곧씨날이 좀 이해력 전보다 빨라지지 않았어요 잡아요 가자 야 근데 되게 혼자 하면 되게 지루하겠다 확실히 같이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혼자 하면은 되게 지루하겠다 어차피 워프포인트 있으니까 이거 하고 마신업무 들어간 다음에 하면 되겠지 지루했다니까요 아 진짜요 모비 보이면은 바로 죽는데 아마테라스인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조절하는게 있을텐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우 왜 안눌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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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야아 나중에 시참 안하면 못할 정도로가 될 수가 있어요 뭔 소리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시참 못 안하면 못할 나중에 시참 안하면 못할 정도로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좋아 이제 열리나? 됐어 열리겠다 하나 하나만 했잖아 지금 두개 한쪽은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내가 먼저 가면 또 운먹겠지? 딱 이것까지 하면 열한시 되겠다 지금 아마 유튜브 보시면서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지 지도표시 알아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미로식으로 가야되니까 문제가 되는거야 미로식으로 가야되니까 그냥 뚫어서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버그같은거 막 글리치 없나 글리치? 아 태초마을이야 태초마을이야 요미 예쁘죠 이쁘네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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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죠? 정지당하시겠죠? 아 그러면 안되지 룰을 따라야지 요미 이장 꼭하시게 히리디 애니가 어어 진짜요?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 보면은 여기 임무중에 그거 있잖아요 전설임무 전설임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열쇠는 세개가 다 있는데 직접 하시는걸로 할까요? 그럼요 제가 유튜브 찾아서 따로 할게요 그러면은 그거 하고싶은 캐릭 네 그냥 열면 되요 아 그래요? 안열리던데? 뚫어서 하는거임 아어어 그러면은 제가 개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 미션같이 생긴건 뭐지? 안지 마치 해달라는 듯이 진거 같은데 쓰읍 어디있어 플립자 어허 굿 피라미드 안으로 좀 들어가 기다려봐요 지금 미션같은거 하고있잖아 아아 좋은 물건의 냄새가 나 좋은 물건의 냄새가 나 좋은 물건의 냄새가 나 하앗 이리와 장모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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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님 어디가세요? 어차피 미션하려면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되잖아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자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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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잘가요 하앗 가지 말라는 듯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워프로 가자 아 11시까지 가능함? 글쎄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데 이게 안쪽에 있나 보다 피라미드 안쪽에 있나? 안쪽에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못가고 아까 있던 자리 피라미드 안쪽으로 가면 됐었는데 아 진짜요? 다시 가면 되지! 길이야 대체 개척을 하는게 있습니다 근데 꽤 머네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나? 샤를노트 이쁘다 샤를노트 이쁘다 보자 퍼즐 이제 내가 푼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다니 뭔소리야 회전시켜 아까 거기잖아 벤티입니다 벤티입니다 저건 뭐지? 아 그리고 아까 엘리베이터 있긴 있었구나 어딨지? 이게 이쪽으로 못가는구나 갈 순 있구나 나손에서 잘 쓰이는 개라 아 유일신이라 탐나는구만 설레는구만 엘리베이터 타고 갑시다 오세요 여기가 엘리베이터 아닌가? 엘리베이터가 아닌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어딨지? 아쉽게도 까먹었어 엘리베이터 타는 데가 있었는데 책을 안 봐요 책 보고 있어요 왜 밖에 나가려고 하지? 일단은 잠깐만 저기 맞잖아 근데 아까 왜 작동을 안 해 왜 안 돼 이거 없으니까요 뭐가 없어요 화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가 저기를 가고 싶은데 저 아까 여기 어떤 데로 가보자 한번 점프 점프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여기 있었구만 이쪽으로 갈려면은 이게 지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거가 아까 작동시키는 그게 여기 근처에 있었구란 말이지 그 네모카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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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그 있는데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있네 어떡해 어떡해 찾았어요? 어 여기 있네 찾았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가 잠으로 올라갔다 이제 떨어져야 돼 와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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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살아왔어 오케이 다시 다시 아 진짜요? 어디가 있구야 오케이 가자 아니 그니까 그니까 이거를 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저기를 갈게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 잘 따라와 이건 아니고 아니 잠깐 왜 자꾸 이게 올라가는 거야 끄기 여기있다 잠깐 에너지가 다는 거 같지? 꺼졌으니까 여기도 안 꺼졌네 거 그 길 아님 아 진짜요? 아 위에 길이 있네 잠깐만 잠깐 잠깐 아까 전에 그거 있어 근데 얘가 어딨어? 아니 거기서 길에서 이탈을 하셨어 어디면 진짜 길에서 이탈하셨어 아니 어디냐고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분명히 중간 통로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 그니까 워프에서 아까 있던 데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워프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헤매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 보고 하신 거예요? 야 이거 혼자서 혼자서는 절대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야? 누가 월드 진입 신청하는 거야? 공략 없을 때에서? 진짜? 얼마나 걸렸어요? 꽤 걸렸을 것 같은데 7일 걸렸다고 말했어요 야 오래 걸렸네 지금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거죠? 지금 도와야겠어 정말 짜증이 나는 응? 뭐야 한명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왜? 버그 버그래요 버그 네 VRP님 코아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혼자 밀 수 있어요 밀 수 있어요 그래도 부지런히 밀어가지고 몇 개 돼 몇 개 돼요 저 지금 몇 개 했어요 이래봬도 원신을 제대로 시작한 거는 진짜 최근이에요 계속 그냥 월쾌 이런 것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랬지 아직 아니에요 뭐 부품 만지기가 있는데 만져놓고 가자 응콩님 응콩님 제가 뭐라 그랬나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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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얘가 있어야 돼 맞아 수메르 어디 워쾌님 코아 안녕하세요 수메르 어디쯤인가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그 피라미드 유저 깨고 있는데 VIP님 안 들어오셨나요? VIP님 아까 출석 체크하는 거 봤던 것 같은데 가야지 왔는데 바로 깨버리면 어떡해 이게 바로 곧씨나리 곧씨나리 죄송합니다 솔직히 여러 개 많이 했으면 못겠어 이거 네 마신 임무 들어갈 겁니다 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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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첵이 시작이라고 마지막 일이네요 아 진짜요? 그러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웨스트 페르시아님 뭐예요 일단 여기까지 고구마데 심하시오까 고구마데 아침리고 월드 이름은 고구마데 마신 어 퀘이스토오 오iliz lid 함께 Best 혼자는 못할듯 지금 월캐하는거 바보짓인 왜요 왜 왜 바보예요 월캐가 아니고 마신업무 그게 월캐인가 아 지금 이게 월캐지 참 이게 월캐잖아 그럼 내가 지금 바보짓이란 얘기잖아요 어쨌든 미리 해소 아플건 없잖아 임무 완료 끝 끝 좋아 에이 오만경험칙 쌓인거 응 더있어 이건 여기까지하고 일단 여기까지하고 이거 이거 이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얼에 mpc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일단 리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흐 터치 진짜 안되네 리얼이 여긴 여기 몬드고 리얼 어딨어 여기잖아 아니 터치가 잘 안돼 이상해 안닦아 쏘는가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안 내려가지고 위로 올라가지네 1장은 깹시다 그럼요 깨야죠 깰수 있어요 깰수 있어요 거의 다 왔는걸 거기 그 떠오르는 성만 딱 깨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밴틴이 묶이시니까요 몰라요 밴틴이 묶이시니까요 몰라요 밴틴이 묶이시니까요 몰라요 아 얘한테 얘기하면 되는거에요? 아 얘에요? 그루미 하늘을 가려 빛이 어스름에 방송시간하고 잘 안맞아요 이런 그렇구만 그러면은 뭔가 아 어 워르도 퀘스트와 고고마 되시마스 이마까라니와 마신 퀘스트니 익기 마스 세치매도 세치매도 다시키구다사이 아리갓도오자이마스 좋아요 일단은 부분 바로 올라갈 수 있는거구나 오오 오오 그래 여기까지였어 잠깐 일단은 퀘스트를 이제 이걸로 바꿔놓고 단어 자체는 들어본거 같아요 티베트 대륙에 일곱명의 승리장으로 남았어요 빨리 갈게요 네 지금 내가 필요한거는 뭐 나라에서 올라가셨나요? 이거 거의 다 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왔다가 이거 나가가지고 이게 나가저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계속하다가 꺼져가버려가지고 다 시키니까 밑에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좋아요 오늘 깹니다 걱정마세요 오다시키구다사이 아니 내 집이잖아? 우리집이잖아? 안녕하세요 우리집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하 하하핳 봐봐요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기래잖아요 내 집이죠 그러면은 네 아 부서.. 부서지기 전 부서진단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내 집이 부서진단 얘기잖아 저 벽엔 리워립 하지만 여행자 난 그립네요 여러분이 향수를 향수를 불러일으켰군요 흐흐흫 흐흐흐 죽어요? 안죽겠지 현만 죽겠죠? 둘 중에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인제 알아요 인제 알고 있어요 저의 성계로 집 옮기시죠? 근데 이거 근데 몇장까지 있어요? 이거 그 이 업무는 그니까 이 퀘스트는 몇장까지 있어요? 넌 흠 모르겠다 일단 종려를 찾으러 적화주의 종려 종려를 찾아야되는구만 한마디로 나가야된다는 얘기죠 나가는 길이 왜 위쪽에 있는거야? 계단 위쪽에 어이가 없군 신요 왜? 사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스토리가 있을겁니다 진짜요? 이름이 신요라에요? 아 그렇구나 신요라뇨 가로질러 가보자 아 잠깐만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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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멤버가 이거야 아 게다가 우리한테 엄청 적대적이야 그렇구나 잡자 컴온 똑바로 서야할까 능속임 아 젠장 잘못받고 우와 얘네 뭐야 한마디만 먼저 잡자 아 이랴 어휴 진짜 자 흠 효과 바람과 함께 다져라 당신의 권 혀 혀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올림플 고리 형 아 기운 차드세요 모두들 힘내세요 어디갔어 잡자 잡았다 잡았다 와 됐다 죽는줄 알았네 한명 더 있잖아 잡아야지 이거는 어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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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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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히 쓰라고 올림풀 고리 흡 연 시작 눈속임 자 여기가 아닌데 에이르마 쓰는게 아니었어 에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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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보이지 행자 빼고 히다 넣죠 나이니 근데 그면은 2명 2명인데 괜찮나 그러죠 뭐 당장 못 넣으니까 야 근데 에너지가 진짜 안달긴한다 잘 안보이지 잘 안보이지 이제야 좀 조용히 참 자 바람행자 아 진짜요 바람행자가 제일 좋지않나 바람행자로 다시 바꾼거였는데 나 바람행자로 다시 바꾼거였는데 나이다가 힐이 아니고 아 가려 일단 바꾸겠습니다 행자를 빼라 이거지 형제 상태에서 설정할 수 없다네 그렇다면은 뭐 잡아주는게 희생경이지 어 어 어 뭐 뭐 뭐 뭐 뭐 아니 아 참 진짜 너무하는군 궁을 왜 아끼는걸까요 전 아끼지 않았어요 짜이는걸 몰랐겠군 자 뺄이 뺄이 그 그 금방 잘 안 보이지? 내가 울리는 여기 가집이야 끝! 잡았다 다 잡은 건가? 끝났나? 끝났구만! 야 끝났다 쉬어야죠 행자를 버리고 나이다를 씨라니 교체 아직 안 가본 곳이 엄청 많아 됐어 이쪽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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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빨리 오! 내일은 빨리 오! 오늘의 힘든 일 감사합니다 마이루 오늘의 힘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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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고 Europa 생각났다 오야스미나사이 펼치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일자 여기 근처에 없지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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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깔끔하게 무시해주고 지금은 미션 미션 컴플릿하는 게 먼저야 오쏘이 오쏘이 미사일을 끌 줄 아는데 안쌌구만 안녕 거지 종료 종료 근데 미안한데 가진 돈은 좀 있니 야 나 그 얘기 들었을 때 종료 야 저 옷만 팔아도 돈은 충분히 나오겠다 이 생각 많이 했었는데 왠광이 친절하긴 해도 그게 진심 음 그녀는 군옥각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게 군옥각이 두 번 당연히 뭐라지 뭐라지 맞다 응과 우인단은 항상 그래와서 별로 응 우인단이 뭘 꾸미고 그나저나 조컷? 그래 오늘은 야 유리백합? 그거 때 맞다 퐁 아니 그건 못 유리백합은 예전에 깨겠구만 지금 도시에 인공재배된 야생 유리백합은 하지만 이런 꽃을 얻기 위해선 네 도움이 필요해 아니 네가 너 노래 잘 불러? 너 노래 잘 불러? 어느 정도 할 줄 알아 효과는 해보면 알 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가 없지만 행자가 있는 것처럼 그럼 실력 좀 보여줘봐 화이팅 화이팅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은거 같은데 뭐야 노래를 못 부르니까 애들이 튀어나왔잖아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퍼져라. 흑! 흑!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퍼져라. 응? 자! 올림플 고리!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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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아. 봐봐라 깜짝된장! 이건 유리대컵이 아니잖아! 그건 구라구라꽃이라고 하는 마무리야. 이 꽃띵들은 재미있군. 완전 이득이잖아! 완전 이득이잖아! 어? 저기... 어? 얘 이름 뭐예요? 가무? 넌... 어... 안녕하세요 여행지. 그나저나... 네가 올라가는 길을... 네? 저... 우리가 직접 알아냈거든? 그... 그러게요. 까먹고 말을 안했어? 자, 나이 성유물 봐봐요. 맞아! 그리고 보니까 나이다 성유물 없는데. 아... 그땐... 에? 어... 옥경대는... 아... 요즘 옥경대에서 있는... 네, 나이다 성유물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왜냐면은 저기 그... 무기하고 성유물은 나중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성유물 안꼈었거든? 아 진짜요? 가무 좋아하게 되면 맨날 야근하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진짜아... 안 끼면 안되죠. 에? 그럼 꽃? 네. 그 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 전 일할... 행운을 빕니다. 이제 송신을 해 필요한 꽃을 꺾는 건 여러 의미로 어렵지 않으니. 맞... 하하... 사실 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그럴땐 한 발짱... 에이... 이거봐! 좋아하지 않아도 될 뿐이지. 아아... 아우 가려... 성유물이 없어. 얘는. 뭘 껴야될지도 모르겠고. 뭘 껴야돼요? 이 보시면은 이것저것 있죠? 도금이 어떤거야? 저 검은거? 이거? 이거 끼면 되는거에요? 치명타 확률, 방어력... 뭘로 해야되나? 공격력...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강화도 해버릴까? 강화는 해버릴까요? 그 동안 많이 모아놓은게 있어가지고... 잘할까지만 오케이? 잘할까지만... 오케이... 됐고... 이거는 뭘로 껴야되나요? 딱 봐도 이거 같은데? 나이다한테 어울리는... 딱 이거 같은데? 수상 참고 아아... 공격력 100% 이것도 4까지 올리겠습니다. 유저들이 뭐했... 아아... 보면 유저들이 뭐했는지 나와요. 아아... 그래요? 주옵 고정이잖아... 그래요? 이제 4까지만 일단 올려놓고... 이건 못 끼는게 좋을까요? 음... 이거 같애... 딱 봐도 이거 같애... 이거 맞죠? 딱 봐도 나이다한테 어울릴거같은 느낌이야. 자... 4까지만 올리라고 했으니까 다 4까지만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왠지 이거 같은데? 원소 마스터리... 아... 근데 원소 마스터리가 뭐예요? 그냥 공격력 이런거 보겠는데 원소 마스터리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일단 이거는 같은데... 원소 마스터리로... 아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 이걸로 가야지... 졸았어요... 졸았어요... 수업시간에 졸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 껴야되죠? 이거는... 이건 모르겠다... 이거는 풀 그게 없잖아... 나이다는 조이 원마인게 좋아요... 아... 원소 마스터리? 오케이... 확인... 풀 원소가 없네... 물 원소... 방어력... 바람 원소... 풀... 어... 이따 풀 원소... 이걸로 하면 되죠? 이따 이걸로 할게요... 풀 원소 피해... 보너스... 얘가... 풀 그거니까... 맞겠지 뭐... 아무거나 해요... 아무거나 해요... 이것도 레벨 4까지만 일단 올리겠습니다... 왠지 올리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어차피 또 얻으면 돼... 됐어 여기까지... 원소 끝! 끝!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둡... 좋아요... 이제 갑니다... 지금부터 누굴 만나러 갈까요? 타이나이 봐봐요... 성인물... 오케이... 기다려봐요... 타이나이는 솔직히 모르고 껴가지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맡겼을텐데... 아이고... 잠 눌렀다... 원소 마스터리... 방어력... 원소 충전 효율... 이건 공격력... 음... 오케이... HP 100%... 치명타 확률... 근데... 괜찮게 낀 것 같은데... 나는... 풀 원소 피해 보너스... 어쩌다보니까... A랑 미코 다... 뭔소리에요... 얘도 있어요... 아직 안 키우는 것 뿐이지... 있어요... 4셈 맞춰요... 타이나이... 어떤거... 아... 이거 다... 강화시키라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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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강화 계속 시킬뻔했네... 4셋을 맞추라고... 뭐... 뭔소리야... 4셋을 맞추라는게... 오... 이 특성 레벨업도 있네... 나 이거 지금까지 안했는데... 눈이 있으면 저기 이 세트 있죠... 눈이 있으면 저기 이 세트 있죠... 저기 이 세트가 있죠... 뭔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트가 뭐... 뭘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세트효과... 네... 세트효과... 세트효과... 원소 충전율... 20%... 네... 안되겠다... 공부해야겠다... 저걸 4셋으로 맞춰요... 아... 4셋으로 맞추라고? 세트효과... 그러면은... 어떤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2세트... 이건 아니고... 이거구나... 이거를... 34세트로 맞춰야되는구나... 풀로 바꾸면 되는거잖아... 얼음꽃을... 얼음꽃을 바꿔요... 오케이... 원소 마스터리... 이거... 네... 유배자의 꽃... 이걸로 바꿔요? 원소 마스터리... 이거... 네... 라고 하면 바꿔야지... 타인은 지금 타인아이는 지금 유배자 유배자의 꽃을 껴안는다는 얘기잖아 일단은 향릉은 아직 키우고 있진 않거든 향릉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효과 2세트 2세트 오 원소충전효율이 많이 올랐네 이 정도면 됐죠 일단은 깃털 어떤거 어 아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일단 된거잖아 스토리 진행하겠습니다 종료씨군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다들 주무시러 가셨나? 손인은 칠송이야 하지만 리월 칠송 그 고집은 그래서 우인다는 왜 비난의 대상인거죠? 이런 폭풍전이야 힘들어도 모릅니다 아닌데 왜? 마신 인물을 천천히 미는 거나 빨리 미는 거나 뭔 차이예요? 아 천천히 하면서 모험 레벨은 점점 오르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모험 레벨 때문에 애들이 레벨이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건가? 그게 월드레벨이라는게 있는데 네 아 월드레벨이 오르면 애들이 어려워지는구나 아아 그렇구나 큰일났네 빨리 미루어야겠네 야 다른거를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 맞아요 물로만 떨어지면 돼 와 물로 떨어지는 줄 아네 와 물로 떨어지는 줄 아네 아 그렇구나 난 무조건 파밍만 하면 좋을 줄 알았어 딴따나나나나나 나탈멸강 나오겠다 뭐야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잘 따라와 길어져 있는 향아 무시하시고 길잡이로서의 역할은 어 누구야 너희가 우인단이었다면 여왕님께 후한 하사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뭐야 타르탈리아 우인단이야? 지금은 쓸모없고 힘들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하지만 이 모라주조를 중단하면서까지 얼음 여왕님의 뜻이 바로 여왕님이 원하시니까 우린 찾으러 온 거야 이제 재밌겠다 문제는 누가 허락하냐가 아냐 거래와 기력의 시간은 끝났어 그럼 이제 단순하고 그건 바로 전투? 뭐야 얘 아기였어? 그녀는 눈보라로 잠시나마 모두를 강자를 마주할 때 그녀 하지만 나는 집행 좋지 넌 날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기력 좋아 너도 모처럼의 기회야 흔히 모든 걸 다 보여줘봐 모인단 집행관과 겨룰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잘 따라와 컷 어우 진짜 컷 똑바로 서야 할걸 어디갔어 하하하하하 끝이 없군 자 나쁘지 않아? 깼는데? 응? 너 진작에 이래야겠어 좋아 내게 이런 실력이 있다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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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작동해 그럼 나도 마음껏 신입을 좀 해볼까 너한텐 조금 버겁겠지만 집행관의 권능 앞에서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우와 되게 어렵잖아 아 진짜 아 에너지부터 채울걸 담보가 살릴 수 없는데 와 근데 어렵다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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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와 가방 와 죽는 줄 알았네 얜 못잘리잖아 74초 우와 어려운데 되게 어려운데 일명타진 잘 따라와 아들 보는거 대체 없군 보수하주마 우와 와 와 됐다 슬쾌야 그나마 딜이 들어간다 다행이다 아 그랬나 미검술은 꽤 인상적이야 하지만 딱 거기까지 죽었나?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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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젠장 이런 숨겨진 실력이 있을 줄이야 불리함을 이용해 선조의 호물에 접근하다니 참고로 보수중 두번째로 쉬운 예입니다 이케 아 진짜요? 이런건 오랫동안 저은정털을 누빈 사람한텐 식은 죽 먹기세 마신이 약하다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는거야? 그랬군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네가 먼저 선수를 찾구나 뭐 또요? 또 싸워? 아 진짜요? 깨우지 마라 제발 깨우지 마라 야 바위 위로 떨어졌는데 죽질 않네 뭐래? 일단은 먹일꺼 부터 먹이자 뭐야? 우와 어딨어 어딘가에 지금 당장 심의 심장은 내놔 우리가 직접 나서기 전에 오 우리가 아니야 공연 시작 잘 따라와 일망터진 와 되게 집중하긴 한데 난 얘를 바꾼게 아닌데 난 얘를 바꾼게 아닌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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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라면 다 들었다구 흠 흠 흠 흠 얜가 얜가 우어어 꼬리 뭐야 이거 흠 잘 따라와 꼬리지도 않아 흠 흠 흠 똑바로 서야할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우와 깼다 우와 깼다 흠 흠 흠 흠 흠 불 좋기네 랩잭 눈내 그게 흠 흠 머리가 안 돌아갔던 걸 보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직 복귀 하나 더 남아껴? 아니 끝나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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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그 장업도시의 수호신답게 장어 보래담에 장어라고? 이 방법까지는 사용하고 결국 세상은 우리처럼 강해지고 싶어 애석하게도 오인단의 집행관이라 수다 그래서 대체 고운과 가래에 잠들어 마신? 소용돌이의 마신 만약 지난 날의 마신에게 우리 모두를 속인 하지만 마신들의 적 물론 깨울 준비는 이미 끝났어? 아 젠장 이게 앞으로 나중에 죽을 사람이면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꼭 당하는 애들이 길게 얘기하더라고 지켜봐 과연 신을 잃은 나라는 또다시 고대 악에 의해 삼켜질까? 그래도 너희가 미워할 사람들이랑 같이 물고기 밥이 되고 싶다면 어디 한번 즐겨봐 즐겨주지 저 자식 바로 복수 나올거지? 바로 복수 나오죠? 왠지 막 비행해가지고 막 쏘는 그런거 같은데 예전에 그 드래곤 그 머리잡을 때 그것처럼 아 진짜요? 막 날아가지고 소다 민물장어 맛있겠다 저는 생선 별로 안좋아해요 확실치는 않아 확실치는 않아 선인들 약하잖아 고수님보다 쎄요 뭔소리에요 골씨가 더 쎄져 왜 그래요 이거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는데 골씨가 더 쎄져 지금이 바로 결전 골씨가 더 쎄져 고 celebrity 그래서 요 신기 이케다 이제 날개 없어도 날아다닐 수가 있잖아 자기도 물속성이어서 다행이다 최초성이 강하잖아 어디간거야? 에너지 헬이 계속 쏙 этого 어 여기있다 어렵진 않네 풀로 하니까 어렵진 않다 아 진짜요? 언제 깨셨는데요? 꽤 된거 같은데 뭐야 내가 공격할 수 있는거야?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이 중에서 더이상은 못버티겠다고 어머 왜이렇게 강해 애들이 먹자 아 쿠키시노브가 에너지가 없었구나 진짜 안받고 아 쿠키시노 이제와는 이 뱀은 1스푼 2스푼 1스푼 1스푼 진짜 하필 아무도 없을 때 이야 근데 장난 아니다 데미지 엄청 들어간다 흠 다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지 지리얼대다 이아차는 신속함을 의미해 내 실력을 갖고 나처럼 달려봐 와아 군별아 외치기 전에도 끝남 아 진짜요? 그럴리가 저거 안나오나? 어차피 내가 쟤네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2분 40초 2분 40초 버키면 돼 어디야 동시에 세가지 능력을 사용하셨다고 지금 모르겠어 좀 아플거에요 정말 참아주세요 적응이 되면 한번 사용해봐 오 얘네 빨리 끝나는데? 어렵지 않아 아직 남아있어? 야 서쪽 뭐야 발차게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 잠 눌렀다 똑바로 서야할걸 돌파케 하죠 은행 엘 어차피 은행 넓 엘 여자 우니 아 아 아 유 어 이제 거의 다 깼다 거의 다 깼다 거의 다 깼다 거의 다 깼다 됐다 뭐야 내가 다 죽였는데 니가 마지막 머리를 쳐 한 방이야? 설마 최종 복수처럼 나오고 한 방이라고? 아니겠지 그치 아니여야지 큰일났다 이건 죽었다 야 기계만 죽이고 인간은 죽이지 않네 야 병사들 살렸구나 어 깜짝이야 병살 야 병사들은 죽고 얘네들만 살린 줄 알았어 그쵸 하지만 군옥각은 마지막 보루인걸요 죽었다 깨어나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내게 다른 대책이 있어 은광님의 뜻은 군옥각을 포기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겠어 아 무슨 뜻인가 했다니만 연장 니 도움이 필요해 잘 가 진짜 우리집이 굴루카 스트라이크 으흐ㅏ하하하하 우오오오오오오오오 오 굴루카 스트라이크는 가오 가이 대박이었다고 한다 이야 군옥가 스트라이크 거대한 해양 쓰레기다 깼구만 아 다시 만들어요 아 이거 스포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요 얘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군사들이 만들텐데 오케이 딱 좋아요 별 말씀이 있냐 류은 그렇게 날카롭게 상대할 것까진 없잖아 저희가 뭔 소리예요 이 할머니가 그 아닌가 저기 램프의 요정 비슷해가지고 안쪽에 들어가서 젊었을 적 시절의 그 아닌가 우리가 리오를 지키는 방법이 틀렸다는 건가 맞죠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원신 대박 날텐데 형 할머니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와야 돼 막 허리 아파가지고 막 저기 그 막 못 올라가고 내신 날아가는 거 무제한 막 이런 거 어 속성을 보아하니 평화로우니까 불 불 불 어떨까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한 점 아 진짜요 넌 누구냐 천암군 교관 봉암 선인분들께 일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선인께서 선인님들의 위력에 비하면 저는 그저 평범한 병사의 오오 하하하하 오 되게 좋겠다 자 저기 그 원신 개발자분들 나중에 제 영상 그냥 보신다면 펑할머니의 궁극길의 군옥가 스트라이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군옥가 스트라이크 이거는 그냥 마을이 멸망할텐데 군옥가 스트라이크면은 아 진짜요? 종련은 운석 떨어뜨려요 몇번 봤어요 아니에요 하하 그만 하길 소월 그런 것 까지 하하 인간과 선인의 일촉즉발 상황도 바이오행자 궁이 아 파가로 복잡한거 맞지? 아니에요 그냥 저기 우리 펑할머니의 펑할머니의 그 평할머니의 그 스트라이크 군옥가 스트라이크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건물이라도 움직이시게 하하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우리가 준비한 충격파 군옥가 스트라이크 야 나 진짜 야 이거 스틸이 야 대박이다 군옥가 스트라이크가 진짜 스틸이 있었으면 좋겠다 군옥가 스트라이크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나올까요? 어 근처잖아 야 군옥가 스트라이크 야 야 이 야 군옥가 스트라이크 이름 한번 멋진데? 군옥가 스트라이크 야 맘에 들었어 내가 원신을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 군옥가 스트라이크 아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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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 눌렀어 어흐 군옥가 스트라이크 진짜 야 스킬 이름이 진짜 그거면은 진짜 원신하는 사람들 대폭 늘어날거야 이게 집행관 간의 협업이라고? 협업 뭘 따지고 그래 탈 잠깐 니 지인이 온 것 같군 종료랑 탈탈리아야 너희구나 하아 아아 너 일이 마무리되고 처음 보는 거네 흥 니가 우인단 집행관이란 걸 알았으 섭섭하네 너희를 아주 약간 속이긴 했지만 뭔소리야 악의는 없었다니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거 빼고는 입장이 달랐을 뿐이니까 사적인 감정은 없어 오히려 시녀라와 종료씨 쪽에 내가 사실 시간 낭비하지마 탈탈리아 수단은 내일이 다 끝나고 약속대로 난 니 너희 무슨 계약이 체결됐으니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물건을 건네주겠네 아 그때는 제가 또 레벨 오르겠죠 더 레벨 오르겠죠 그때는 제가 더 레벨 오를 거예요 마치 사람을 내려보는 듯한 말투 그 전에 실력이 올려야지 실력도 오를 겁니다 봤잖아요 지금 이것저것 해가지고 올라갔던 거 이나즈마 가면 못 깰 것 같은데 아 아유 제가 손가락으로 누르죠 까짓거 내가 지금은 안돼도 더욱더 애들 저기 레벨 올려가지고 평유문이라든가 이것저것 많이 늘린 다음에 나이대는 지금도 인도 아 진짜요? 그래서 흠 좋을대로 마지막으로 더 묻고 싶은 게 있나? 그래 종료는 항상 거래는 공평해야 한다고 했잖아 이 세상 어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건 없네 하지만 난 계약의 신이야 수천년동안 수많은 얼음의 신과의 거래는 내가 바위신으로서 마지막으로 맺는 모든 계약을 마무리 저울의 반대편에서 얼음의 앞으로 여행을 하면서 스스로 정답을... 알았쇼 끝났나? 아직 안 끝났군 아직도 누구를 더 만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라이덴은 딱 봤을 때 전기 쪽인 것 같으니까 전기 쪽이면은 불... 다루는 애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지 방전인가 뭔가 일어나면서 아니에요? 물! 풀로? 그것도 풀로 하라고? 기어 안 나시겠지만 발산반응이 있어 아아 그래요? 나이덴은 어떻게 생겼지? 쉿 소리나 아마 잘생겼을 거야 그 바다 속에 맞아요 그럼 듣고 보니 딱 들어 하지만 아이고 됐어 아니 내가 아 여자야? 아니야 아니 그 뭐냐 저기 그 뭐냐 앙스타도 예쁜 남자가 있듯이 멋진 여자일 거야 하늘의 시력 또한 떠도는 소문을 믿지 마시고 억칙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남의 시력 상당한 오늘의 시력 말한대로 제군께서 3,700년의 계약도 리얼 사람들은 행복했고 그 신이 존재하는 땅이라는 개인급 사람은 뭐 전투 끝났으면 나머지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럼 천관 어르신의 연설은 옥형 어르신 더 하시고 싶은 왜 이쪽 여인자 정말 이쪽 소문으로만 듣던 마신을 물리친 되게 좋네 리얼 칠성은 은혜 아 그래요 벤티 종녀빼고는 다 여자랑 아 진짜요? 천국이잖아 아니 나 주인공 목소리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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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끌어들인 나의 끌어들인 의뢰 장소를 방금 금 사람 찾는 과 야 3,700년 동안 얼굴 하나 잘생긴 거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 자체가 나이다는 500살 아기다 야 아 참 다음에 태어난다면 원신의 캐릭터로 태어나고 싶다 여행자가 좋겠군 어 이나즈마 나오네 라이덴은 이나즈마 막부의 쇼군 라이다 500살 라이덴은 무신신이에요 정보로 프레카하러 갑니다 프레카하러 갑니다 프레카하러 갑니다 종녀한테 말 걸어봐요 왜요 느낌표 다 해결해줘요 느낌표는 제가 혼자 있을 땐 다 해결 예 대행 해결하고 있어요 시참 가능한 방송이 없어요 이런 새끼는 탔 뭐든 스틱 스틱 이 돌발 이벤트 아니에요 이거 왜요 왜 빨리 알겠습니다 빨리 넘겨야지 자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것까지 지금 해도 되나 눈이 가서 포물을 못 보겠네요 아 이런 알겠어요 아 그래요 금방 끝나요 아 진짜요 뭐가 알겠어요 뭘로 해야 돼 전설임무 잘못 눌렀다 전설 전설 어디 어디 전설임무 들어갔어요 열쇠 네 개방하시겠습니까 아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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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상관없음 아 이거 나중에 제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제가 쓰면 되는 거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돌파 돌파가 월드인무라 했잖아 이거잖아 어디가 일곱종인이고 잠깐만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 봐요 천천히 봐요 밑에 밑 어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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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임 그러니까 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오케이 확인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거구나 확인 이거를 깨는 거구나 채팅이 초래해요 아 재밌다 뭐가 재밌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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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거 맞죠 이게 맞지 유정래 마물소탄 근데 왜 이렇게 레벨이 높아 애들이 무섭게 무섭게 이거 맞아 이거 하다가 못했었는데 왜 못했었지 왜 못했었지 아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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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약해져 그랬던 건가 잘 안 보이지 흠 흠 흠 흠 기억했어 주식을 너와 공유할게 소리라면 삭 들었다고 흠 흠 신 사마 흠 사마 흠 숙 흠 딱 흠 영 지 tac 아 흠 굿 확인 여기서 흠 여기 털 그때 무기 그대로인데 애를 못잡아서 애를 못잡아서 아마 안됐었을거야 타이날이 아니에요 타이날이 좋아요 아니 참 눌렀다 무기 일성무기 아니야 삼성이야 나이다 그쵸 나이다는 일성무기 맞아 절현이 있으시네 절현이 뭐에요 이거 얘 끼면 돼요 바꾸지는 마요 오케이 그럼 나이다 무기를 교체를 해볼까 나이다도 근데 없잖아요 나이다도 지금 이거 끼는게 맞는거 같은데 절현 괜찮지 않나 그래요 그럼 절현으로 바꿔 아 전투중 변경불가 아직 전투중이야? 다 잡았는데 여기저 어디있는거야? 밖에있는거야? 기본공격으로 끝내주지 케이크 도파는 몇번 했죠 바꾸자 절현 신호부랑 신호부랑 신호부도 바꿨죠 신호부는 안바꿨구나 강화 더해야돼요? 강화를 더해야돼요? 몇가지 해야돼요 강화를 강화 최대한 그 다음에 돌파해야되잖아 절현이 쓸만해요 오케이 야 이거 많이 모아놓길 잘했다 절현은 끝까지 올려요? 아 특성무기 돌파 특성무기 지금 최대한 올리고 있어 야 타이날이 엄청 강해지겠는데 돌파 못한다 최대한 했고 아 이거 강화가 아니지 교체 뭘로 교체할까요? 이건 아닌거 같은데 무기 성유민이지만 아 그래요? 얘는 뭐 그냥 그대로인거 같은데 일단은 그냥 가죠 고아 어? 윤희님 왜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어 이거 이거 왠지 해야될거 같은데 얘로 이걸로 가라 예 특성은 찍으셨어요? 특성은 뭐 어떻게 찍는건데 죽어가고 있어 왜요? 왜요? 재련 1단계 재련은 가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럼 일단 갈게요 일단 강해졌어 나는 강해졌어 아 아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폭발하는건지 깜짝 놀랬네 떨어져 됐어 떨어졌어 얘는 죽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잡아 안잡아도 되지 않나요 근데? 다 잡아야 되나? 저는 방랑자로 깼는데 아 진짜요? 어떤 방랑자 풀로? 잘 안보이지? 오케이 이거 전에 하다가 안했어 하다가 못했지 그때는 레벨업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어디선가 막혀서 못했어 음 올림플로리 공연시 기억했어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일망타진 위해 이랩 장목 자 잘 따라와 좀 치는데 자 하자라 어? 히힛! 잘 안 보이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올림플 고리! 이력 장목! 기억했어.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아, 그래요? 다 잡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안 잡았구나. 아직 수만이 남았었구나. 됐어. 에너지로. 맞아. 여기서 막혔던 걸로 알고 있어. 맞아. 딱 여기서 막혔어, 내가. 이제야 데미지가 좀 잘 나오네. 내가. 뚜껑을 보러. 군년치. 눈 속임.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까지 뽑아주지. 잘 안 보이지? 흠! 자 똑바로 서야할걸? 얌전히 쓰라고 와 죽었네 에너지 좀 채우자 야 위험했어 얘는 이 정도만 채우면 되고 됐어 아 뭐야 왜이렇게 데미지가 왜이렇게 얘 때문에 못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 이 정도만 채우자 이 정도만 채우자 이 정도만 채우자 이 정도만 채우자 에게 어차피 한 마리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아니구나 끝이구나 됐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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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깼네 이제 깰 수 있네 여러 명 공격할 수 있대요 아 그래요? 오케이 여기구나 오 에너지를 할 뻔 있다 뭐하는 거야? 저쪽이구나? 하다가 말았어 내가 잡아봐 에너지부터 채우자 아 그렇구나 됐어 됐어 2천 딜이 넘었죠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에군 탑타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전담 잘 안 돼 다행히 루프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다 잡았나? 아직 남았잖아 에너지 좀 에너지 좀 채우고 됐다 얘 지금 8 남았지? 해보자 무상의 내전 어딨어 아 그치 공격해봐 빨리 공격해봐 빨리 잘 안되네 공격해봐 쯤에 계신 공격해봐 5 공격해봐 6 공격해봐 오 이제 딜 잘 들어간다 딜 되게 안 들어가서 걱정했었는데 얘는 뭘로 해야되요? 아 풀이구나 아 진짜 아 진작 늦었다 너와 공유할게 똑바로 서야할걸? 눈 속임 퍼져라 잡았다 와 됐다 잡았어 모험 등급 40 월드 레벨 잘 애들이 레벨이 엄청 올랐겠네 와 바로 40이네 알겠습니다 화요인이 잘자요 나도 시간 너무 늦었는데 그래요? 와 깼다 드디어 깼다 이제 그거 교환만 하고 마무리하자 근처로 가서 아이고 뭐야 경험치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모험 등급 42에 경험치 좀 남았는데 42 흐흐흐흐 엄청 올랐죠? 한 번에 칠레 보는거 그럼요 제가 곧씨날이라구요 업적좀 받아요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이쪽이야 모험과 길드에 가입한지도 꽤 됐는데 어 음 그렇겠다 동료가 많을수록 서로를 지켜 헤이 당근이지 나처럼 천 나한테 정보가 어 자료좀 볼게 이따 금발에 특이한 옷차림을 한다 잠깐잠깐 설마 아 마신 임무 끝나면 모험 핸드북에 기원하나씩 줘요 아 그래요? 응? 명예기 사람? 꽤 달랐어 하이 야 그 분이 케이아씨와 어떤 관계인 근데 관심이 케이아? 그 얼음쓰이네 개 얘기하는거 기본 캐릭터? 그분이 정말 실력있는 모험가라면 너와 자신감을 가져 의미시인들은 아직도 니 위대한 업적을 노래 음 그는 성문을 그럼 행운을 나는 지금 그걸 얻으려고 한게 아니라구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네 위아 달달 아주 달달 아주 달달 아주 달달 아주 달달 헤헷 아주 달달 흐 primary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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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 진짜 달달하다 시원하다 이거 다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돌려 나는 모으고 있어 지금 모험 핸드북 한 번만 모험 핸드북은 어디 있어요? 이건가? 무상인 예전 너는 이제 별거 아니야 네 모험 핸드북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파견 가는 일도 마무리 짓고 네 아 그래요? 오케이 이제 혼자 할 때마다 그거 해야겠다 다 받았고 아 진짜요? 와 달달달달달달달 달달달 이거 전에 한번 다 먹었었는데 연주 없네 야 엄청 받았다 이거는 제가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인업 옆에 물음표? 뭔데? 다 느낌표인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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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배베죠? 아 미니배베죠? 물음표가 어딨어요? 열 짓 말고 천천히 천천히 이거 오케이 지식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매길 수 있는게 아니야 완석 또 얻었다 다른거는 이제 없죠 이제 다 됐죠 시원하시죠 이제 시원하시죠 이제 또 열심히 키워서 다음에는 더욱더 성장한 고스나리에 어 유 일곱성이는 못하고 스토리는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 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남행자 나가고 네모네모가 뭐예요 네모네모 다 눌러요 아아 이렇게 느낌표 있는게 싫었구나 아뇨 몰라요 어딘데요 상점 어쨌든 캐서린 앞이면 여기 앞이잖아 얘가 캐서린 아니야 불편하잖아요 불편한가요 마조라 마조라 마조라가 어딨어 얘는 플로라고 마조라면 위에 있지 않아 얘네 얘네 마조리네 어 어 뉴비 방송 킹크림씨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오 꽤 있잖아 안녕하세요 뭘 사야돼요 보면은 보면은 이걸 사야될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한데 뭘 사야돼요 뭘 사야돼요 일단 이거는 어차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얻을 수 있잖아 이거는 얻을 수 없다 이거 북대륙의 한송검 원형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아 그럼 하나 사놓죠 뭐 이게 그 폭죽이랑 똑같은 거잖아 한 번 사놓으면은 영구이 영구이 저장되는 그거 레진 아깝네 괜찮아요 이건 바람의 기억은 안 사야도 되잖아 많이 커지면 네 야 그나마 타이날이 많이 키웠다 다하자자 전부 매입될 거니 걱정마요 아 그래요 오케이 소주곤님 왜 이렇게 왜 오 늦게 오셨어요 저 이거 끝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오신 김에 칠석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이제 6월달이네요 여러분 6월달도 곧씨날이 잘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재밌는 방송 많이 만들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사랑 부탁드리고요 6월달 이벤트이시가 이벤트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날이가 성장 많이 했으니까 타이날이 보고 어서와 곤적 없는 물건이 많을 걸세 이거 이렇게 하면 어? 이상하다 그치 이런 식으로 타이날이 보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끝나는 타임이에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바 타스날이라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스날이고 얘는 타이날이라고요 고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김크니스님 감사합니다 내일방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바 그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원신 캐릭터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 분도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리갓도고자이마스 今日 뭐 난까 왕타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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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라오 난까 효다테고라사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아시타모 라이브가 아님 아시타 아이질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오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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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이 자 고맙습니다 잘자요 고바